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의 열 가지를 명심해야 한다. 1. 성공은 또 다른 시작이다,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라. 성공은 결코 끝이 없는 과정이다. 시작하지 않으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 간신히 바꾼 나쁜 습관으로 되돌아간다. 2. 극복 못할 역경은 없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좌절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교훈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꿈을 포기하고 주저앉을 것인가, 어디에나 희망의 여지는 있다. 3. 무서울 만큼 끈기를 지니고 자기 자신을 이겨내라. 사람을 계속 훌륭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끈기이다. 모든 잠재력을 계속 발휘하게 되는 것도 끈기이다. 꿈의 추구를 중지하지 말라. 4. 압박감을 이용하라,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겪게 되는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이겨라. 더욱 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준다. 5. 본받을 만한 사람을 찾아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배워라.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 여행을 마친 사람들에게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성공은 자신의 경험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6. 대화의 기술을 개발하여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라. 더 많이 듣고 더 적게 말하여 좋은 인상을 심어주어라. 그리고 항상 자기가 옳아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라. 7. 좋은 습관은 키우고 나쁜 습관은 버려라. 성공의 비결은 좋은 습관을 개발하고 반복하여 그것을 제의의 천성으로 만드는 것이다. 늘 실천하라. 8.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오늘을 즐겨라. 긍정적인 태도를 갖지 못하면 성공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든다. 그리고 현재에 충실하며 현재를 즐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 9. 목표는 조금 벅차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세워라. 목표는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성공은 일상생활에서 이루는 작은 성공들이 모인 결과이다. 작은 성공의 흥분감을 이어가라. 10. 자부심 없이는 어떤 성공도 이룰 수 없다. 강한 자부심 없이는 어떤 성공도 거둘 수 없다. 먼저 자부심을 반드시 획득해야 한다. 자신의 프로정신과 의지를 향상시켜라. 가 rant을 수 없다. 큰 성공의ades은